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원한다. 오늘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운동을 소개한다. 살이 가장 잘 찌는 경향이 있는 부위 중 하나는 바로 복부이다. 몸매를 유지하려면 식단을 조절하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1. 복근 운동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손은 머리 뒤에 놓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뻗어준다.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린다.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닿을 수 있도록 롱 몸을 일으킨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따라 복근을 수축하면서 10-20회를 실시한다. 60초간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세 틀을 반복한다. 횟수를 반복할수록 힘을 키울 수 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리를 올리고 하는 것이 힘들다면 낮은 의자나 테이블에 발을 올려 두고 해보자. 2. 플랭크 매트나 바닥에 엎드린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발가락과 팔꿈치로 신체를 지탱한다. 복근을 수축하면서 최대한 오래 버틴 뒤 원래 자아 새로 돌아간다. 60초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반복한다. 10회씩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이다. 체력이 높아지면 더 오랫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플랭크의 경우에는 신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버터플라이 바닥에 누운 뒤손을 머리 뒤에 받친다. 다리는 쭉 펴거나 90도로 구부린다.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뻗어진 채를 오른쪽으로 들어올린 뒤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10회씩 반복한다. 한 세트를 실시한 뒤에는 60초간 휴식을 취한다. 체력이 높아지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4. 푸시업 푸시업을 하면 팔을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팔에 있는 살을 뺄 수 있다. 바닥에 엎드린다. 손바닥과 발가락으로 신체를 지탱한다. 이때 팔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신체는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팔꿈치를 구부려 신체를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온다. 10회씩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이다. 한 세트가 끝나면 60초간 휴식을 취한다. 푸시업은 팔뿐만 아니라 가슴, 복, 부 및 등을 함께 단련하는 운동이다. 5. 레그 레이지의 운동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바닥에 눕는다.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린다. 이때 무릎은 구부리지 않아야 한다.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10회씩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이다. 60초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반복한다. 이 운동 또한 하다보 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여러가지 부위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중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운동법은 다음과 같다. 춤, 추기 오랫동안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유산소 운동이 그래서 소개한 운동 외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특히 운동을 할 때는 물을 꼭 챙겨 마시도록 하자. 이처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난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일관성이 라는 점을 잊지 말자.